오늘 아침 확연하게 서늘해진 공기를 실감하셨을 텐데요. 서울 기온이 어제에 비해서 8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16.1도를 보였습니다. 한낮에도 서울 기온 24도에 머물면서 온종일 선선하겠고요.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. 급격한 기온 변화에 옷차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. 태풍은 물러났지만 아직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태풍은 물러났지만 이 안전사고 또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 공기질도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.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. 경남 해안지방으로 바람만 강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, 대전 24도, 대구는 23도에 머물면서 전국이 선선하겠습니다. 이제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의 연속입니다.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강남 해안지방에서 Author shallow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